안녕하세요. OK부동산 김소정입니다. 오늘 보실 집의 위치는 남구 대명동 1637-20번지 준빌라트 건물이구요. 안질환경 1분거리에 초역수권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풀업수는 없으므로 남양에다가 방도 정말 크고 금액도 좋네요.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0만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네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이 정말 큽니다. 방 크기가 4m20cm에 3m75cm 이상입니다. 오늘 매물은 오프닝 구조라서 실제방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구공간에 싱크대 설치되어 있구요. 냉장고 입구 신발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 설치되어 있구요. 구축이다 보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이 언제 크고 나랑 정말 좋습니다. 앞쪽으로 다행도실, 다행도실 보면 보일러, 세탁기, 빨래건조대까지 설치되어 있구요. 전자렌지도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실, 욕실에 허기창 설치되어 있구요. 욕실 크기 괜찮은 편입니다. 구축이다 보니 약간의 어수선함은 있지만 방이 원체 크고 남양에다가 이런 부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시는 방 이외에도 대구 전역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방 필요하신 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좋은 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